차렷. 어? 하면 될지도 상. 위 강복수는 무려 약 4배의 성적 상승을 이루어낸 기적의 사나이로서 비록 아직은 65점이지만 언젠가 뛰어난 실력을 겸비할지도 모르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. 강복수의 선생님 손수정. 그런데 부상은? 이게 야, 싫으면 내놔. 내놔, 내놔. 어, 앞으로 기적의 사나이로 불러. 응. 응? 안 돼, 부상 진짜 없어? 없어. 뭐냐? 야, 손수정. 넌 왜 사랑을 절약하냐? 내가 말이야 진짜 화가 너무 막 단단히 났어. 인내의 종착역에 도달했다고. 아니 무슨 상이 말이야. 이게 부상도 없고 그냥 다들 그냥 말로만 따오려. 어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니, 이렇게 갑자기 예고도 없이. 애들한테 말하면 죽인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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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